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레마스터의 간단한 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핀처 스프레드로 전체 화면을 보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단위를 크게 보거나 혹은 적게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상당히 긴 프로젝터를 띄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타임라인을 확대하겠습니다. 확대 아이콘에 있죠. 여기 확대 아이콘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트랙 있죠. 첫 번째 트랙에서 엄지와 검지 두 개를 여기에서 엄지와 검지 두 개를 첫 번째 트랙에 올려가지고 현재 이 첫 번째 트랙입니다. 이 트랙입니다. 이 트랙에 올려서 엄지와 검지를 안으로 안쪽으로 쇼로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오므리면 이 전체적인 화면이 지금 이렇게 보세요. 전체적인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나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핀치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화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너너러지는데 반대로 스프레드로 손가락 두 개를 올려서 이렇게 불리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심지어 제가 올려서 바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 트랙에 타임라인의 트랙에 손가락을 올려서 이렇게 불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나서 아직 미세한 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스프레드로 늘려서 볼 수도 있고 손가락 두 개를 넣어서 안쪽으로 오므리면 이렇게 오므리면 자 보세요. 화면에서 모든 부분을 다 전체를 조명할 수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타임라인에서는 핀치 혼스프레드를 사용해서 실제 타임라인의 시간 단위를 보기에서만 보기에서만 줄인다던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전체를 조명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타임라인에서 핀치와 스프레드는 첫 번째 트랙에서 해도 되고 다른 트랙에서 해도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음악 음악 트랙에서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악 트랙에 손을 지금 올립니다. 지금 현재 음악 트랙 이거죠.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첫째 줄에서 하든지 혹은 다른 트랙에서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펼치고 있어요. 스프레드 이렇게. 펼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상 오늘 간단한 키네마스터 팁 타임라인에서의 스프레드와 그리고 핀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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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